2015년 7월 학력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눈동자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밝은 곳에서는 강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공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내 눈 안으로 많은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동공의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이것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극과 반응에 해당하겠네요. 이것에 대한 관련 깊은 놈은 1번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식물종자가 발에서 뿌리줄기 2% 분화한다. 세포분열을 통해서 발생과 생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식물인,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이 파리가 앉으면 얘가 잎을 닫아요. 그 얘기는 환경의 자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극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LBO식 혈액형 A형인 부모 사이에서는 O형인 자녀가 태어났다. 이것은 부모 사이의 유전자들이 유전이 된 현상이죠. 유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살충제를 사용한 이후에 저항성 있는 바퀴벌레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극과 반응은 오로지 3번이 되게 돼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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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